형이 캐리해줄게 트타의 끝을 형이 만들어줄게 그럴 수 있어 이건 뭐야? 이거 무슨 캐리.. 아 빵테온이야? 하하하하 빵이네? 하하하하 빵이잖아? 이거 생방맞냐구요? 생방맞아요 여러분들 시킨 대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밑에 아래 위에 밑에 위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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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왼쪽 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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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춤이 굴네 채팅 쳐달라고? 2시 41분이네? 2시 41분 밤이 늦었네요 지금 열받았어 됐죠? 아 뭐 이거 확인 이해해야돼? 진짜 내가 녹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거야? 누가 이렇게 개못하는걸 녹합니까? 잘하고 멋있게 이긴판이라고 웃긴판을 녹화하지 흐흫 앞에 있었네 천원 아가워 그노도 날 막지 못해 쩜쩜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프노라더라고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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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럼블 정글이 돼요? 야 내가 맞잖아 럼블아 딱나 진짜 너 좋은데 좋아보이는데 럼블 정글 나도 럼블 정글이 날까 요즘 정글이 좋은거 같애 잘돼? 나 정글 럼블 잘하는데 갱토 20킬러킹해도 되고 오 트럼들 나이스 아 트럼들 진짜 세더라 탑에서 잘 크면 진짜 세던데 이 트럼들 어떻게 요리해야됨? 짱나 저거 아아아 군산이 터뜨리도 가자 이 랩 제가 먼저 이랩이야 트여 야되? 우리도 이랩 피는 안달지 기둥 기둥 굉장히 짱나 아 저요? 9천명 다 자고 있구요 네 한 5천명은 자고 있구요 나머지 4천명은 니 무선하고 왜 이렇게 많이 보자 하면서 오는거야 한 천명 외국인이겠다 골랐구요 꺼주시고 네 응 한번더 맞으시고 탈진이요 한방 보자 이거지 데일 한방 보자 이거야 어 그만 아 손해본거 같은데 왜 내가 더 많이 달았지? 우리가 극심한 이득을 봤었어야 하는 데신데요? 야 쉬어가 한번더 하자 이거지 어? 한번더 하자 이거야 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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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릿속 딱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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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전멸 뺐어? 그거 머리 그거 머릿속 그 도청장 지그거하시지 그거 쭉쭉쭉쭉쭉 그거 자 트런들 전멸 없어요 가서 꽁꽁하면 돼 전멸 꽁꽁 운산 운산 터뜨려야 돼 꽁꽁꽁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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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파워에 꽁꽁하는거 아니야 이거 메스터이 올 수도 있거든 메스터이 오면 뿔로 밀어버리고 붙는놈들 투로해줘서 우리 트타님이 프리하게 첨판 트타 한것중에서 제일 편했던 트타판이 될 수 있게 해드리자 오케이 지금 큰거 왔거든요 타곤사 준비해서 큰거 먹자 어 우리 비스켓배달 안오나요 아 저 녀석 피 다 차버렸어 개인은 전멸 안썼지 왔다 왔다 아헤이 트롤말은 너 혼자가 형 이 마을에서 벗어날거라고 알겠어 큰거 어딨어 큰거 곤산곤산 마이 조심 오케이 트런들 녀석이고 전별도 없는 녀석이 말이야 간다 W꽁꽁 메스터이 꺼지시고 알카야 하나 둘 꽁깡 꽁깡했으면 좋죠 맞는데 럼블렘 럼렘 럼렘 럼블렘 빨리 와 우리 트타님 도와주세요 아 타임않게 꾹했는데 죽었어 이걸 또 박자감각이 트타 좋따 공깡 천판 천판 축축축축축 짝짝짝짝짝짝 척척척척척척척 어어어 전멸 2개빠졌기 극심한 손해이긴 하지만 잡았다 이니샤석 좋았어 슈을 쓰면 살았니디 잘하네 듣다 어 살아있어 들려간다 우리 팀원들 뭐 비매너거나 트롤 아니면 뭐 대게 뭘 하지 말아주세요 못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웃고 즐겨주세요 예 브론즈 여기 2구요 예 브론즈 2,3,4이라서 당연히 못하는 거니까 애들 뭐라 하지 마시고 비면허나 나쁜 놈들은 뭐라 해도 되는데 그냥 못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고 렌즈 안 샀네 저도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아리온다 아리 망했다 사나요?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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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 야! 살았다 후우! 럼블림 럭신이 와주세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턴이 왔어 우리는 턴 살려줘 살려주라고 곤상 곤상 큰 거 먹을게요 아이고 가자 에이 가버렸네 여깄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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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탈진 썼어야 됐는데 그렇지 떼맞자 아아 원들 잡았어 극한의 이득 원들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득 그걸 다 안갔어 그렇지 우와 콩콩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자 내가 길을 알아 왕 빰 빰 빰 미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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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 해야돼 자 와드를 핑 와를 여기다 박아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게 밸런스를 해칠 수 있어 저거 과육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저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터뜨려 버려 정석으로 하면 우리가 이겨 운빨 잘못 걸리면 우리가 지 베인? 아! 내 빙하를 트런드 시곤방진 녀석이 트런드 여기서 올라오겠단 얘기? 내려오겠단 얘기? 여기 여깄다 너 뭐다? 너 못 온다고? 너 경치 못 먹어? 이거 친구가 올 수 있는데요? 정글러 메스터이 근데 메스터이라서 안 올걸? 어휴 너.. 아프더 바깜 꺼지라고 돌아서 가! 시키차라도 돌아서 가라 했을텐데 꺼지라 했을텐데 메스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도왔다 살았다 아리 믿고 있었어? 아리 아리 아라리요 스톱 스톱 알파 조심 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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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감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겼다! 콘산이 콘산 뭐 녀석들 욕심부리기는? 아파봐 아 왜 나야! 아아 띵띵띵 띵띵띵 브론즈에서 금빛이 난다고? 아아 아니 너무 과찬이십니다 그리고 금이야 금빛 맞어 좋아요 이 녀석이 이거 이거 이 녀석이 이거 죽여버릴까 말까 죽여버릴까 말까 봐줄까 말까 오버하지 맙시다 뜯다니까 다 드시구요 침착하게 우리 CS 먹죠 아브리에 당했습니다 녀석이 배녀석이 말이야 이 녀석이 어떻게 할까 어? 저 곤산이 좀요 흰걸 먹었어야 되는데 아 곤산이 터트리라고 히핑 찍은거야?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밴 뭐 나왔어 필지 좋았구요 메스터이라 아리만 조심하면 될듯 유녀석이 이거 유녀석이 이거 유녀석이 트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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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이 트롤들 트롤들 녀석 와 뜯다가 잘 피했다 이거 곤산곤산 트롤들 왜 끝까지 포기를 안하는거죠? 도망을 가셔야 되는거 아닙니까? 트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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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스터이 잡을 수 있어 탈진 있거든? 좀 도와줄게 아아 데바시아님 아니 아니 럭스님 아아 아 럭스 공 없네 그럼 내가 잡으러 가지 뭐 스읍 점프야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쁘게 을 사안 하나 있거든? 큰거 먹을게 스킬 잘하는데 이거? 살아있는데? R이 안오고 나이스 파이더 없고 압박압박잠 빡빡빡 빡빡 빡빡빡 빡빡빡빡 빡빡빡빡 아 타워어어어 아 일 터졌다아 어이거니 까까리 망했구요 아까리 여기 아까리 뭐야 이거 탑 아니야? 탁탁! 탁! 오바했죠? 어어 나이스 하아 너무 무리했어 아 트런들이라 슬로우가 걸려가지구 극심한 손해인데요? 뭐갈까?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수 알리스탄 뭐가 좋나?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음 AP가 둘이야 솔라리 가자 솔라리 가고 잘될 때 진정해야되는데 에이 아카리마 아니였어 솔라리 신구 오케이 주건반주 저기 나 좀 먹을게요 내가 통찍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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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자 그만 아 더블큐 할걸 알파드 쓸줄 알았네 하나 둘 탁! 어! 씹혔어 큐 정말 어이가 없구요 방탄이 갑니까? 지금은 되나요? 이득 이득 이드드드득 혼자 가시고 압박감 압박감 WQ 해버린다? 어어어 백하고 여기 온다 뭐 온다 아가리 여기 뭐 있어 조심 대록 조심 어 대마시아님? 뒤로 나갔는데요? 추진력? 나이스 테타 자아 뒤에나 다른 뭐 다름에 있는줄 알았 객 객 객 객 객 객 끝이라서 안돼 메스터이 뭐냐 이거 잡자 아 알파 빠졌어 뭐하시죠? WQ 아 내가 잡아버렸죠 근데 럭스는 위험했으니까 극한의 이득 럼블 혼자 용 잡을 수 있냐? 지금 131이거든 우리 밀어야돼 흐어얽 죽어라 뭔가 레드같은거 뭐 그런거 없냐? 죽어어 순시면서 죽으라고 이건 뭐야 이C 마냥 없네 멘스터이다 아 한 대만 더 꺼지시고요 우리 최고 건대지 마시고요 곤산 곤산 한 대 한 대요 티탄이 한 대 칩시다 마나가 없지만 아이고 못 췄다 캐야 돼요 어이고 망했다 자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냥 가지고 한 대를 못 쳐버렸네 들어가지 말아서 했었나 런블링 아이고 사라시는데 사르셨는데 이거 빵텐데 위험한데 이거? 아 나 마다 없어 나 가야돼 어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되는 거야? 난 안 죽었는데요? 럭스 럭스 라인 클리어 좋죠? 마나 제발 마나요 돌아와라 으앗 좀 가라고? 아 갈래 도와줄라 그러는데 다들 하나씩 무리하네 막았다 막았어 그래 judgment Bye 랄랄라 술ît S bund 우리 ws hoje 손 Mommy 야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 안 싫잖아요 어렸을때 젊었을때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거 아닙니까 나이 먹어도 똑같애 그럼 우리집인데 내가 알아서 들어갈게요 좀 잔소리좀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오늘 안에 들어가요 택시타고 갈게 나 지금 열받았어 한대거든요? 여기 뭐있다 여기 여기 뭐있어 트롤마을 아가리 잡을꺼 아가리 아가리자부 아가리 아이비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덤브롬 빼시고 그쪽 확인하세요 제가 여쪽 할게요 여깄다 저깄다 저기 안돼 怎 나이스 라리라리 솔라리 나이스 얘네네 안오냐 오면 더블큐 알라 했는데오 이득받다 밀어 오오오오오 그게 있었지 마스터의 100도 안다 갈까? 안돼 멀어서 방생돼 침착하게 마스터이가 빠르나 우리 친구 여기 친구 있거든요? 이 친구가 빠르나 한번 대결해볼까? 해볼까? 누가 더 빠른가 마스터 이 녀석아 우리 친구 아직도 살아있다 계속 터뜨린다 누가 이기나 해볼까? 자 마스터이 안갔거든? 계속 밀어라 마스터이 안가면 계속 밀어라 집에 오게 해라 돌러라 집에 안오면 쌍들까지 탠다 마스터이 와야될거 가자 이거 이거 막아야돼 이거 가야돼 어 뭐야 여기 타워가 있는데요? 오케이 갑니다 마스터이 안 오냐?! 뭐라고 그렇게 말했을 텐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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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bluetooth 本사님 아아악! 허허허 터트려 포탑 여기 여기 밑에 밑에 밑에! 물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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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스터에 안 왔어! 이거 터트려! 끝났어 메이스터에 집에 안 왔어 이거 메이스터에 이건 이거 출가해서 출가 이겼다 메이스터에 자체자체 음.. 필요없고 넥서스만 때려버리기 빵떼 시켜줄까? 음.. 아니야 그냥 넥서스만 때려버리기 세만 그냥 아아아.. 아ㅏㅏ hundreds 예? 30길이요? 아.. 아 이 자수 입니다 아 이겼네 아아 이거 1기이네 음 좋았어요 미니언 왜이렇게 세 금방 누기네 오늘 왜 최초승리 어 매매 좋았다 자 야 우리 팀 다 잘했어? 몇 점이야?